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친구들에게 근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심을 발견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들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역사심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말을 할 때 어둠밤에 걸어가면 동작 감지 전등이 내 앞을 밝혀줄 때 기쁨으로 내 앞에 도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심을 알게 될 때 역사심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역사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에게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역사심은 당신을 만나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